자 교과내신은 당연히 영어가 좋아요 1학년 때 영어만 좋으면 전체 내신이 아니라 주요교과목 내신을 조금 받쳐준다면 충분히 유디 쓸만하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국어나 수학이 어떻습니까? 4등급 대회에요 저 국어 수학 잘 못 나오는데 유디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내신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지 생각보다 낮은 애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KS 어건박대공 소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디를 지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 내신을 대충 잡아 보니까 이렇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생활기록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왜냐 우리가 원서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한 다음에 생활기록부도 좀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르기 전에 우리가 그럼 연대를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고3 1학기 성적이 거의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일하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연대 유디나 또는 하스나 뭐 여러 전형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합격 가능 내신 예측입니다 사실 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한 부분들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화 문의 오실 때도 우리 애가 이 정도 내신인데 가능할까 혹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면 유디 쓸 수 있어요 하스는 어때야 돼요? 우리 애가 면접을 잘하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공개된 연대 자료를 통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면 지원 가능할까 제가 예측에 대한 추정지도 좀 담아봤고요 합격자 내신 및 번호 강좌 안내 어찌 됐든 간 합격자 내신이 그러면 1, 2, 3학기 때 어땠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에 대한 소개도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강좌들 속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겠다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도대체 그런 몇 점대가 필요하지? 얼마여야 돼? 제가 지난 17년 정도 수업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도 했죠 상담을 하면서 매년 질문 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몇 점대만 가요? 우리 아이 성적이 이런데 될까요? 한 번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죠 어머니 그거 제가 알면 점집을 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렌즈 정도는 나와줘야 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 어디가 해서 입결 통계를 보는 거고 여러 영상들이나 학원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거죠 어떤 내신에 어떤 경우 합격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 과거의 선배들이 어떤 내신로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해가 어땠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난해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전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쟁률은 이미 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유디대의 경쟁률은 그게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합쳐보면 5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지난해의 경우에는 1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100명 지원했다는 거죠 자 충원율 같은 경우는 어떻죠? 유디대는 수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고 면접 다른 학교를 가버리면 충원이 바로바로 되죠 유디대의 경우에는 50%, 70% 지난해가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89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생명과 학공은 어떻죠? 6명 나갔습니다 7명 나갔습니다 10명밖에 안 뽑아서 불안했는데 이 정도로 빠지네 단은 안 나가도 반 이상은 나가네?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1단계 합격자들의 성적을 볼까요? 1단계 통과된 애들의 임무는 2.89, 83이었어요 아 높은데? 여기에 명점이 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디 입문 4개월 통과한 1단계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2.83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안에 있는 구성 외고생인지 일반고인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설명할 때 늘 말씀드렸죠 유디 지원자들의 외고생이 몇 퍼센트였고 하스 지원자들의 외고생이 몇 퍼센트였고 고교 구성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명에 늘 그런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 안 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2.8 그리고 생명은 3.0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갔죠 성적이 더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합격자들의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재작년 자료는 없으나 작년 자료를 좀 나와 있는 걸 보자면 적어도 지원자, 최초합, 총합격자 총합격자의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1단계 합격자가 2.75인데 총합격자의 경우에는 높아졌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유디를 지원하는 애들은 1차 통과하고 면접까지 봤을 때 면접을 통과하는 애들은 내신이 더 높네 이건 내신을 더 본다는 얘긴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밑에서 보겠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어떻죠? 자 경쟁률과 총합격자의 성적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격성적이 좀 같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유디고 여기는 하스죠 하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보통 9.67 그러니까 107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900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원율이 27% 작년에 0이었죠 왜 수능 차지할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재작년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30% 이하예요 유디의 충원율은 어떻죠? 50% 70% 그럼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걸 생각한다면 유디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빠지는 걸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경쟁률 자체도 높고 모집단이 비슷한데 경쟁률이 더 높고 충원율이 낮으니까 하스는 좀 더 좋아야 되겠네요 성적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1단계 합격성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유디보다는 하스가 더 높습니다 그건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합격성적이 2.5인데 작년에 어떻죠? 하스가 2.04죠 그리고 ISE도 1.8 그리고 아시아학부도 2.89 아시아학부만 유일하게 충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학부 틈새라고 얘기한 거예요 20명 뽑으니까 적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틈새가 있다고요 왜 아시아학부를 강조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고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상계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모집 단위가 20명 이하예요 고대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다른 학교들도 근데 연대를 쓸 때는 아시아학부를 유독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모집 단위가 적다고 판단하죠 그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유디나 하스에 비해서 모집 단위가 적은 거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래 볼 만하다는 거죠 물론 아시아학부로 들어가서 1학년 성도 이후에 전공도 세부 전공에 대한 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학부만 해야 돼요 그런 제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 그래서 지원자, 면접, 최초합 성적을 보니까 유디와 하스, ISE, 아시아학부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학년도는 충원주 0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제가 수능 최저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는 수능 최저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영어 2등급 인원은 늘고 수능 최저는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디는 재작년도, 작년도 거의 다 면접 보러 갑니다 왜? 수능 최저 없으니까 단지 시험이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수능은 11월 14일 연세대학교 유디 면접일은 10월 26일입니다 보름보다 한 20일 정도 앞에 있죠 어쨌든 수능 전에 시험 본 거니까 좀 불안해요 다행히도 수능 전달이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거리감 있어요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의 경우는 어떻죠? 수능 전주의 시험 있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은 11월 9일이에요 수능 전주 토요일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 봐야 돼요 그럼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에 내가 면접을 잘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수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난 멘탈이 강해서 괜찮은데요? 괜찮으면 쓰는 거죠 제가 지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의 응시율 추이가 통상 70%예요 그럼 뭐죠? 고려대학교 계절을 쓰는 애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수능에 대한 불안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서 쓸 때랑 막상 시험 보러 갈 때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면접밖에 없으니까 50%니까 해볼만하다 쓸 때는 그렇게 쓰죠 근데 임박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맞춰서 서류 중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 3명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하스나 ISE, 아시아쿠 있습니다 면접 응시율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수능 체조 영어 1등급의 영향이 이거죠 50%대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안 갔다는 거예요 4명 가까이는 그러다 보니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인원 특히나 ISE 같은 경우는 다른 계열에 비해서 내신 성적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능 체조 충족률이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ISE 적응은 20명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60명 정도의 학생이 원서를 썼고 시험 보러 간 애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30명 정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수능 체조라 충족 안 한 애들이 이만큼이나 돼요 그러면 정말 소수의 경쟁이죠 인원 적으니까 쓰기 힘들어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정원은 똑같고 생각보다 응시율이 낮기 때문에 수능 체조 못 맞추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뭡니까? UD를 제외하고 수능 체조 충족률을 하는 여부가 면접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수능 보고 다음에 여기 시험 있잖아요 하스 ISE 아시아부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장 국제형은 수능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UD가 10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이 수능 전주 그리고 월요 수능 11월 14일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바로 이 전형의 시험일이에요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 대충 가채점 했을 때 아 안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안 가겠죠 혹은 가채점 했는데 될 것 같은데? 하고 갔는데 막상 나중에 열어보니까 수능 체조 충족 안 된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42%인데 면접 응시율이 50%라는 건 적어도 수능 체조 안 된 애들 중에 제법 보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요 올해 4월 달에 여세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명해 하실 때 나온 자료예요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23학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보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 상위 34%의 지원자 내신이 이렇고 대학도 추정치를 내놨죠 6.64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6점대 애들이 UD를 쓴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6점대 애들은 당연히 영재고나 자사고나 또는 특공값 애들 중에 쓰겠죠 근데 합격자 볼게요 합격자들 보니까 하위 4.6도 있는 거예요 재작년입니다 공학 볼까요? 6.4도 있어요 과거나 영재고 애들 중에 쓴 애들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고개 구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내신 때가 붙었다는 건 일반고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 추정해볼 뿐이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봤더니 아시아학부는 총합격자가 4.5도 있고 하수의 경우에는 4.4도 있습니다 하위 0.5% 그러니까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ISE는 4.4까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지원자들 그리고 지원율 매년 우리가 연대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수시에 대해서 1, 2, 3차 취합률 같은 걸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취합이 안 돌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름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UD는 어떻죠? 5.2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 중에 지원자가 5.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합격자가 4.26 정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공원은 어떻죠? 4.4 아시아학부는 3.8일 정도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정차저 못 맞춰서 실제로 추가 모집이 안 됐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확 띈 겁니다 그리고 하수 같은 경우는 3.05까지도 올라가요 3.05라는 건 고교 이용과 관계없이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 중에 가장 뒤에 있는 애가 3.05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충원이 안 됐으니까 정신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총합격자는 3.05 IS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어도 제가 예측해본 거에는 올해는 어떤 애들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될까? 이게 중요하죠 그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3.4%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한 3분의 1 정도 앞서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원자들의 평균이 3.1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 중요하게 알고 싶은 건 그거죠 합격자 예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위는 2.1인데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한 4.3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작년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죠 왜 그럽니까?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공학도 4.4까지 내려갈 거예요 큰 차이는 없죠? 작년과 이거 왜 그러냐면 적어도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공대 애들 같은 경우는 흔치가 않으니까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아시아부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럴까요? 지원자들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총합격자 3.8인 3.9까지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수능체조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하스의 경우에는 제가 3.05였는데 과거가 4.4였죠 근데 3.3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3.3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예비 번호 충족도 되고 그리고 수능체조도 맞출 테니까 재작년이 4.4까지도 들어갔다면 이게 더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계열 이용이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이과에도 쓸 수가 있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문과의 하스 지원 경향들이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IS의 이과 보겠습니다 이과는 재작년이 4.4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3.05였고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3.4 정도로 예치겠습니다 그나마도 3.4라고 본 이유는 좋은 애들이 이제 의대 가겠죠 물론 의대 빠지겠죠 근데 우리가 의대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이 설명을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재수생들, N수생들 그리고 이미 의대를 다니면서 한 번 더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가 넉넉치가 않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과 초상위권 학생들이 원래 갈 애들이 가는 거지 의대 증원이 됐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대 가겠죠 근데 어설픈 공대 가서 아무데나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IS를 가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에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재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을 예측했을 때 하위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 수준이 한 이 정도라고 될 거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예측을 해본 바에 따르면 UD의 경우에는 4.3 정도도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크니까 근데 제가 안정적으로 보는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은 4.3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스의 경우에는 3.3 여기에는 고교 유형에 대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추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수능 최저도 완화가 되고 더 늘지 않을까요? 열어봐야 알죠 그건 그래서 IS도 3.46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아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인데 내신 이 정도?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한다면 쓰시기만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냈을까? 이게 지난 3년간 저희 쪽에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 통계자라인데요 UD의 경우는 압도적 외고생이 많죠 과거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 저희가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UD만 60명씩 썼어요 그리고 합격수 30명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다녔죠 물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내신을 강화하는 경험으로 가면서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고생들의 압도적인 비율은 많죠 그리고 국제고자사고나 일반고 애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고 애들하고 UD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해외 체리공업 있다거나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죠 하스의 경우나 학생부 종합전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제가 고대학우랑 고대학회적 학업 후 소형이 작년까지 면접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학생들의 인적 구성을 보니까 외고 애들이 그래도 제법 됩니다 자사고 애들이 오히려 더 많죠 UD보다 일반고는 구성이 더 다양해요 UD보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그간에 저희 쪽에서 수강하면서 또는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서 모아놓은 데이터 그 정석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작년 자료 제가 추정치 있잖아요 이거는 재정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다니던 학생들이 모아서 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예측값을 돌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 합격자들은 어떤 내신들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합격성 생지부들을 웬만하면 다 보니까요 자 1학년 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UD입니다 자 교과 내신은 당연히 영어가 좋아요 1학년 때는 영어만 좋으면 전체 내신이 아니라 주요 교과목 내신이 조금 하쳐준다면 충분히 UD 쓸만하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거죠 국어나 수학이 어떻습니까? 4등급 때예요 저 국어 수학 잘 못 나오는데 UD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내신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보다 낫은 애들이 많습니다 일반고는 적용하기 좀 쉽지가 않죠 평균적인 거니까 외고생이 아까 압도적으로 많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하스 볼게요 하스는 어떻죠?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 높이가 높죠 높을수록 내신이 좋은 거기 때문에 UD보다는 UD는 어떻죠?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등급이 높았다면 하스는 골고루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수학이 골고루 잘 나온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E 자 이과는 더 하죠 다 좋죠 하지만 아시아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죠 그런 경향성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D기출 문제 어땠냐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설명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가 어떻다 이런 걸 다루는 것보다는 그건 저 과거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유형이 어떻죠? 영어제시문에 문항 2개 생명의 경우에는 영어제시문 문항 3개 이제 같으니까 통합되니까 차이가 없죠 그리고 문항 특징이 뭐죠? 국제는 저자유도 개념과 그리고 교과 외 해외 매거진이나 교수기구 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UD 제시문들은 우리가 어느 학원에서 또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EBS 수능 영어 특강 거기 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UD는 그건 수능과 연계율을 70% 맞추는 게 목적이 있지 지문이 그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UD는 자 빈출 주제가 뭐죠? 고전 철학 윤리 그러니 UD 준비하면 철학 교과서로 치면 윤리와 사상 많이 봐라 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추렸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 선행학습 결과 보고서에 교과서 어느 분 많이 참고했는지 사회문화가 생각보다 많죠 아니 시험 문제는 철학이나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사회문화야? 자 교수님들은 내가 어떤 질문을 내고 거기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교과서에 있으면 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좀 억울한데 교수님 입장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그래서 사회문화나 통합사회 오히려 정치화법이나 교과서 외의 비중이 큽니다 교과서 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영어의 난이도가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출문제 기준으로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국가는 연대에서 가장 많이 내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자 UD만 놓고 볼까요? 플라톤의 국가 또는 동굴의 우아 가지고 기출문제 나온 게 지난 15년 사이에 3번 나왔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논술경시대에 나갔을 때 그때 지문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고전 철학자 되게 좋아합니다 문학 2볼게요 인도정책에 대한 연세발체 지난해 기출문제입니다 포인트는 뭐죠? 인도정책이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공사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UD에서 국제학 배우잖아요 전공적합성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덕이나 영국과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윤리사상도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학 보겠습니다 국제학은 하스, ISE, 아시아 한국의 제시문 두 개 나오고요 영어 제시문 한 개 나옵니다 그림과 도표는 작년에는 안 나왔고 재작년에는 나왔습니다 문학의 특징이 제시문의 분석과 연계입니다 왜?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니까요 일관된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통된 키워드를 찾거나 그 특징들을 추릴 수 있어야 돼요 분석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과의 실처가 예술과 철학 오히려 UD가 철학에 좀 더 포커스를 갖추고 있다면 철학이나 문학에 맞추고 있다면 하스는 철학 관련된 기사거나 누군가의 칼럼 원문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정제된 자료를 많이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출 주제가 뭐죠? 과학윤리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그리고 심리학 개념도 제법 나옵니다 교과서는 어떻죠? 대놓고 윤사가 많죠 사회문화는 제일 만만하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 우리 학교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배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랑 시험 문제 실제 보는 거랑은 별개죠 그러다 보니 독소 교과서에서 그냥 발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UD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국제형이 적어도 교과서에서 자체 발취를 한 게 있다면 UD의 경우에는 어떻죠? 자체 발취가 없죠 그냥 완전 다른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독소 교과 그리고 사회 자본, 윤리에서 생명 그러니까 UD에 비해서 하스는 학종 국제형은 좀 더 교과서적이고 교과에 있는 개념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하스랑 ISE랑 수업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스를 쓰는 다수의 문과 학생들은 적어도 이런 교과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포괄이 될 거예요 얘기하면 안단 말입니다 근데 ISE 지원자들은 시험 문제는 하스랑 똑같지만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는데 이게 익숙할까요? 사회탐정력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짚어줘야 되죠 제가 하스와 ISE 구분해서 수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떨까? 어쨌든 강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출문제를 최대한 맞춰서 진행합니다 문항수도 맞추죠 지금 UD 특징은 어떻죠? 이게 18년도부터 기출문제인데요 재생학까지 저희가 다루는 교재의 여러 철학자들 하단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플라톤 나오죠 배우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감히 맞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맞출 수 없죠 교수님이 내신 해외기구는 어떻게 똑같이 내요 그럴 수 없지만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은 다 다룬다는 거예요 하스의 강좌 학종 국제형이죠 이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그래프나 표가 나왔으니 우리도 그래프 낸다 그리고 ISE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간에 헌법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법과 정책 배우는 내용이지만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프 보는 법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됐으니까 따로 짚어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문과 학생들은 여기 나와있는 교재 목차인 내용들을 알 거예요 제가 교과서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경제, 사회문화, 법과정치, 생활권리 근데 이과학생들이 이걸 자세하게 안 배우니까 따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강좌 일정은 UD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각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학종 하수와 ISE는 제가 직접 강의하니까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격생들의 생기부나 비교과는 어떨까 다수의 학생들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학생 개개인들의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의 이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인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적어도 UD 합격생들은 교과목의 세부특기 사항들이 이런 식의 정리가 돼 있었어요 자, 추렸는데요 문학 작품 속 시대의 배경과 주의목의 삶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포인트는 뭐죠? 시대의 배경과 구체적 분석 영어는 어떻죠? 자신의 배경 지식을 더해 이게 교과세택에 선생님이 써준 말이에요 사회는 어떻죠? 통계자료 사회교과목의 성적이 뭐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 학생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써주신 500자 내외의 세부특기 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수학은 성적과 관계없이 어떻죠? 연계해서 사회문제 조사와 해석을 했다 외국의 개혁은 해석에 사회문제 연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 개념 그 자체로서 공부를 잘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민해봤다 이걸 대학이 원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교과는 어떻습니까? 자율활동 대체로 모유회 활동 많이 했었어요 학생자치회 이거 특목고 일반고 구분 없이 제가 추린 겁니다 동아리 활동 어떻죠? 시사토론 동아리 모의재판 영자신문 많이 했었어요 난민주제 난민함이 많이 떠오르는 외고 있죠 자 봉사활동 패스합니다 진로활동 진로스마스터디 영문학쌤이나 사회과학 고연탐구 보통은 어느 고등학교 유형이든 간에 진로탐색 분야는 또 다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분야는 적어도 유디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교과 세택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다 하스 뭘까요? 하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조사 및 의견 발표 유디와 다른 점은 뭘로 봐올 수 있을까요? 세부 교과서 교과목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도 어쨌든 제가 장단점을 통찰할게 고민 그러니까 유디는 뭔가 연계를 많이 했다면 하스의 주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교과 세트를 보니까 뭐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꾸 고민한 곁들이 보이네 타교과 개념 활용 유디가 이것들과 지금 내가 배우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뭘 해나갔다면 하스는 뭐죠?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말고서 끝나고 나서 3학년 생기부를 마무리하면서 1,2학년 생기부를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과 세트를 봤을 때 아 내가 뭔가 연계된 생기부 활동 수행평가를 많이 했다면 유디의 결이 맞을 수도 있고 또는 하스의 결이 맞으려면 아 깊이 있게 고민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유디를 쓰고 싶다거나 하스를 쓰고 싶다면 남은 한 학기 생기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디와 하스의 그 특징이 맞게끔 생기부를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스 학생들의 비교 활동 어떻습니까? 수학연구반 융합학문연구반 수학이죠 동아리 어떻죠? 방송, 진로, 영어 다양하죠 오히려 그리고 진로는 법정계열 프랑스 문화, 국제심화 이제 ISC 볼까요? 맞춤법 표기 형식 복소수 개념 극한 개념 심화학습 피드백 과제수의 엔트로피 IS는 구분되죠 이과니까 뭐죠? 디테일하게 개념정리 그리고 그 과정을 연구한다 특징이 딱 나오죠 그리고 자율활동 비교과는 어떻습니까? 인체활동 분석 연구 학급임원 이거는 일반고 특목고 구분 없이 누구나가 리더십에 대한 것들 다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가 생물부 스포츠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로활동이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찾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열탐색 진로멘토링 진로멘토링은 사실 어느 학교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어느 분야로 특정 나가야지 에 대한 얘기보다도 진로에 대해서 쓰겠죠 화학자 과학자 연구원 쓰겠죠 근데 막상 그 디테일한 활동 내용을 보면 자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과형의 유디나 하스보다는 ISA가 그냥 진로탐색 검사를 통해서 내 특성이 이과 쪽이다는 걸 파악하게 됐다 이런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과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 유디와 하스에 대해서 설명회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앞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설명회로 유디와 하스에 대한 얘기는 끝냈으면 싶어요 지금 고3들이라면 이 설명회를 통해서 유디의 세부전공 하스의 세부전공 ISA 세부전공 이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나 진로 방향이 조금은 불안했다면 참고하자 그리고 합격자들이 하는 조언들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그 내신이 나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원서 구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게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강을 통해서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수업에 임하고 그리고 면접에 갔을 때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3,4개월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뮤디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